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웃 간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가 규제 강화를 예고했었습니다. 이에 맞춰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잡기 위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정부 정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거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연구 공간에 장비가 펼쳐집니다. 건설사의 층간소음 시험 현장입니다. 가벼운 망치를 놓치듯 바닥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무게 2.5kg짜리 공도 떨어뜨려봅니다. 3분 평균 40dB 초반 정부 층간소음 4등급 기준보다 20% 정도 낮게 측정됐습니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의 핵심은 바닥 설계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슬래브와 장판이나 마루 같은 마감재 사이에 뭘 채워넣느냐가 관건입니다. 건설사마다 특수 소재를 적용한 완충재를 까는 건 기본, 모르타르 층수와 두께를 달리해 소음은 줄이돼 시공 비용과 내구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 건설사는 최근 소음 차단이 잘되는 고성능 복합 소재를 단순한 구조로 쌓아 1등급 바닥에 비싼 원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달되는 진동을 빠르게 분산시키려 진동 절연 패드를 배치한 게 주요했습니다. 좋은 기술이 있어도 비싸서 고객이 못쓰겠다고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면서도 도서관 소음 수준을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가 소음 검사를 통과해야 준공 승인을 해 주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 대비 차원에서 건설사 간 바닥 기술 개발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제출하겠다던 정부의 관련 법 개정안은 1년 가까이 아직도 준비 중이기만 한 상황. 정부가 소음 스케치에 대한 제출하겠다는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고 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